자 12번 지문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on ideal garden soil comprise particle of sand and clay 이상적인 정원의 흙은 모래와 그리고 점토가 되겠죠 모래와 점토의 그 알갱이들을 성분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comprise 동사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문법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comprise 는 얘는 수동태 be comprised of 하고 의미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의미는 다른데 comprise는 무엇을 구성 성분으로 하다라는 얘기고 be comprised of 는 뭐뭐로 구성되다 약간 다른데 이런 그 영어에서 약간 다름은 한국 사람에게는 똑같아 그냥 뭐 다른게 있나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능동이 올 수도 있고 수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 be comprised of 라는 수거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능동 comprise 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능동을 써야 되느냐 수동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 comprised of is comprised를 써야 되느냐 is comprising 아니면 그냥 comprise 를 써야 되느냐는 이 of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부가 있으면 수동을 고르고 어부가 없으면 그냥 능동을 쓰세요 자 그리고 요 또 같이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nsist of죠 자 consist of 는 또 여기도 얘는 어부를 썼는데 얘는 또 능동으로만 써야 되요 능동 얘는 절대 be consisted of 를 쓰면 안 돼요 아예 써 놓읍시다 이거는 절대 불가해요 이 consist 동사는 절대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능동만 써야 되요 근데 또 comprise 는 어부가 있으면 수동 어부가 없으면 능동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article 드신 데 어떤 거냐 자 지금 선행사가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which are held together by humic acid. humic acid 하면 부식산 이라는 표현인데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부식산에 의해서 함께 붙잡혀지는 이라는 얘기는 부식산에 의해서 뭉쳐지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러한 걸로 구성됩니다 자 composed 이 퇴비는 which is made above is be made above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썩어가는 유기물 자 썩어가는 유기물 전치수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유기물로 구성되는 이 퇴비는 how's this particle to form 그래서 5형식 준사역 이러한 그 입자들이 이러한 입자들이 형성되게 도와줍니다 자 근데 준사역 이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원형 원형 부정사 아니면 투부정사 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기는 생략하는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이 형성되게 도와줍니다 자 compost increase the source water holding capacity 자 여기에 합성어 들어가 있는데 ing 들어가는 거 기억하구요 그래서 이 퇴비들은 증가시킵니다 흙에 물을 유지하는 물을 간직하는 능력을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ing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held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so a soil rich in compost 그래서 흙은 어떤 흙 자 후체수식이에요 자 풍성한 부유한이 아니라 자 그래서 퇴비에서 풍성한 이러한 흙들은 즉 퇴비가 풍성한 흙들은 will need 필요로 할 것입니다 더 적은 물 주는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e plants growing in it will better withstand the drought 그리고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 자라는 그것에서 여기서의 그것은 당연히 이 소위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요 땅에서 자라는 자라는 식물들은 더 잘 견딜 것입니다 감음을 자 compost is filled with microbe 그래서 이 퇴비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with be filled with moment으로 가득 차다 자 몰래요 미생물들로 그리고 그것들은 복수를 썼으니까 여기 break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네요 자 그리고 그것들은 break down the organic matter in soil 그래서 흙에서의 그 유기물들을 break down 깨트리는 것을 깨트려줍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그 뭐야 죽은 이제 생명 생물체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down이라는 표현 무언가를 깨트리다 근데 이제 썩어가는 거지 생명체가 죽어서 그걸 흙으로 돌리는 거니까 break dow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뭘로 into basic element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들로 어떤 요소 that plants need that이 하나 생략되어 있겠지 그래서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성분들로 그것들을 깨트려줍니다 because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사람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 그지 그냥 동물이라 하자 동물들이 이제 썩어서 이제 땅에 묻히면은 그거가 이제 분해되는 거죠 분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식물들의 그 거름으로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 성분들로 요소들로 깨트려줍니다 because it is made up of decaying vegetable matter 그래서 그것은 썩어가는 식물성 물질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compost contains nearly every chemical plants need to grow 그래서 이 퇴비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화학 물질들을 자 에브리는 언제나 단수랑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chemicals가 아니라 그냥 chemical 화학 물질 자 또 데타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에요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위에서 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because it is so dark in color 그것은 매우 어둡기 때문에 색깔에서 퇴비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하기 때문에 compost observes the sun's rays and warms the soil 이 퇴비들은 태양의 열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땅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보온 효과를 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씨앗들이 더 발화를 잘하겠지 그죠? 그래서 compost 이 퇴비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겠네요